야 너 뭐 보냐 유튜브 무슨 유튜브 어차피 말해줘도 모를걸 곰곰이라고 어 그거 나도 보는데 아 진짜 이쪽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던데 언제부터 봤냐 나 이거 본지 꽤 됐어 오 그러면 이것도 알겠네 거기 나오는 애잖아 오 그것도 알지 그거 말고도 있잖아 너 그러면 이것도 알겠네 아 진짜 그거는 몰랐네 크크 야 저번에 얘기했던 유튜브 새로 올라온 영상 봤어 아니 이제 그거 재미없어서 안 봐 아 그래 뭐지 갑자기 말투가 차가워졌네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아니 별일 없는데 갑자기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아 그래 그러면 다행이고 뭐지 나 때문인가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야 나 이번에 공모전 출품하려고 쓴 건데 한 번 봐줄래 어 어때 음 좀 애매한데 딱히 재밌는 부분도 없고 전개 방식도 좀 지루하고 다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어제 밤새 쓴 건데 좀 너무하네 아니 그래도 재미없는 걸 재밌다고 할 순 없잖아 진지한 피드백을 원한 거 아니었음 그건 그런데 아 괜찮은데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만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아니다 됐다 나 갈게 뭐지 화났나 내가 뭘 잘못했지 아 요즘 너무 게을러진 거 같아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람이 살면서 게을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 그래도 너무 게으르게 살긴 했어 생각할수록 인생을 너무 낭비한 것 같네 난 쓰레기야 유유 너가 쓰레기면 나는 핵폐기물이냐 크크크